오늘 특별히 외국에서 오신 세 분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나오세요. 첫 번째 분은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죠. 안녕하세요. 브라질에서 온 물랑카입니다. 억울한 일을 상당히 많이 당했다면서요. 물랑카 얼마 전에 억울한 일 당했어요. 전국노래자랑 나갔어요. 거기서 노래 부르자마자 떨어졌어요. 뭡니까, 이게. 아니, 이게 옷을 많이 부던 게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니, 어떤 노래를 부르셨길래. 한 수절 해도 됩니까? 사랑한단 말하고 벽을 넘어서 뭡니까, 이게. 노래를 섞어서 부르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뭐예요, 도영 씨? 이게. 뭐예요, 이게.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... 영화 범죄도시에 출연하신 분이죠. 이스파 규모 양이수 씨인데요. 근데 어디서 새쾌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? 네, 아닙니다. 네, 아닙니다. 본인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? 왜 화를 내서요? 미안하다. 네? 미안해. 아니, 미안한 짓을 아직 안 하셨는데 뭐가 미안해요? 아! 미안하다. 미안해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 홀로 지매를 기억하십니까? 개구쟁이! 양컬리 커키! 안녕하세요. 양컬리 커키입니다. 아, 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한번 시작을 해 봐도 될까요? 시작하지 마, 뿅! 아니,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네, 본격적으로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 주세요.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죠? 토스 초성 퀴즈! 아닙니다! 네! 롤 정기 점검! 아닙니다! 자, 아주 핫하죠, 핫해! 명윤진 새갈비! 아닙니다! 무한이 별로 아파요. 무한이 별로 아파요. 왜 나빠요? 이상해서. 요즘 실시간이 많이 오르잖아요. 네! 전현무 이혜성! 아닙니다! 이혜성 전현무! 사내 요네, 나빠요! 뭔 소리예요? 그만 좀... 아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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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 들어 보세요. 트로트의 왕이 누굴까요? 트로트의 왕! 네! 내가 왕이야, 뿅!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정신 나갔어?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거? 알았어 이제 알겠어 뭘? 이 마을에는 정신병을 퍼뜨리는 요괴가 있어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정상이 아니었구나 뭐예요 이게? 미안하다? 뭐가요? 미안해 이거 내가 짰어 뭘 네가 짰어 미안하다 뭐예요 이게 이상한 성 이상한 성